중학교에서 현직 여교사가 동성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사람을 고백했던 것도 불가함력이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필요학생한테 미안하지 않으신 거예요? 불가함력은 진짜? 어쩜 불가 병원도 갖고 있고 한국에서 유명한 닥터가 와가지고 뉴욕대 졸업증명서 동학박사 합의 모든 스테리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난 전주기에 미국에서 의사였으니까요 원생복 입고 계시고 상담원장이에요 제가 너무 억울해요 지금